야, 도대체 주차를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거지? 저 여자 존나 시크한데? 응, 잘가요, 이러고 어휴... 아저씨들, 왜 다 여기 이러고 있어? 경찰차가 제일 무서운데? 좀 쬐서 딴 차 가지고 가야겠다. 하하! 내가 저 사태를 만들긴 했지만 저기 있기에 뭔가 무섭구만 뿅! 자기 집 뒤에 이렇게 좋은 차가 있는데 왜 이런 차를 안 훔치고 멀리 있는 차를 원하지? 봐봐, 뒤지게 멀어. 뒤지게 까지는 아니구나. 다행이다. 우와, 우와우! 운전 되게 힘드네.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이건 안된다. 이건 안된다. 이건 아니 된다. 이야, 좋았어. 후! 후우! 이... GTL4에서는 차... 도... 뭐지? 똑바로 세울 때 탄력이 없으면 절대 못 세워요. 그냥 한번 뒤집어지는 순간 그냥... 차... 데미지... 뒤지게 맞다가 그냥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내가 멀친 것 같았는데... 기분 다시겠지? 그러겠지... 여기에 차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왔습니다. 돌아서... 저 차를... 훔치게... 해야죠... 아니 여기에... 차가 있어요... 엄마... 어떻게 살았지? 음... 쏴봐... 너희들은 사격 솜씨가 개똥가리여가지고 절대 날 맞출 수가 없지... 개가 잘 맞추네... 개가 잘 맞추네... 할거같은 땜 땜 땜 어허 이거 너무한거 아니요 거 이거 좀 너무한거 아니요 꼭 그렇게까지 속이 훌어낸 야 시방 어허 차가 굴려 자빠져가지고 그냥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고대로 갔어요 어허 요대로 가버려가지고 그냥 고대로 그냥 퀘스트 실패해다가 다시 해야되고 거기다가 다시 가야되요 아주 돌겠어요 이 게임은 정말 정말 힘든 게임이야 와 야 이거 GTA4는 그냥 차가 뒤집어질 위험이 넌 많아 어디에 걸리는 순간 넘어진다고 보면 돼 방금 이 퀘스트 하면서 이거 뭐 탄력이 있어야 뭐 구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딱 한번만 성공하고 지금까지는 다 실패했어 돌아서 돌아서 들어가서 차에 탑승해라 자 이대로 차를 막고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도전을 해봐야죠 아 야 잠만 이거 스킵 안 돼? 됐네 아이씨 차가 사라졌네 쟤도 있었었구요 오우 애들 나오는 곳에 C4 설치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 게임에는 지금 C4가 없어요 GTA4에는 C4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나? C4는 있나? C4는 있겠 없나? 있나? 없나? C4는 아니 근데 이게 뭐 내 친구의 차다 하면서 고대로 안전하게 가져와야지 총을 쏘고 그냥 때려 부술라 하는데? 얘네 개나쁜놈들 아냐? 거의? 인성봐 차 거의 다 부숴먹어 야야야야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와 암마나 이거 개새끼들아 대엠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아니 잠만 야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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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지금 내 멘탈은 사그락 사그락 작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 장면을 도대체 몇 번이나 봐야할까 저는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이 게임 하는 것 자체가 왜 이런 걸까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자 세이브 포인트가 그냥 개씹 똥 말아먹는 이 게임 과연 제가 해야할까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거의 거의 나 이렇게 자괴감 들게 만드는데 아니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어? 아니 그 뒤에 오는 놈들이 그냥 총 쏘고 있는데 경찰이 걔네들을 안잡고 나만 잡을라해 그래서 빡쳐가지고 총쌌디만 돌아 돌아 들어가서 차에 탑승해라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차에 탑승한다 스킵을 한다 어 이쪽으로 가면 총을 덜 맞겠지 위험이 없겠지 이리로 가면 총을 덜 맞겠지 위험이 없겠지 위험이 없겠지 고만 쏴라 이 차 내꺼 아니다 니 니 동료들꺼다 왜 내꺼 다 부숴먹노 나쁜 놈들아 터덜기 도와 힘드네 겁나 힘들어 코 나 대체 뭘 말하는건 모르겠다 좋아좋아좋아 피가 와서 그 드럽게 미끄러지네 어 여기까지 다 왔으면 좀 알아서 좀 놔줘야 되진 않겠니? 놔주질 않네 비켜라 차 넣으러 왔다 야 차가 좋았다 상태가 괜찮다고 총을 뒤지게 맞았는데 야 이거 차가 그 드럽게 찌그러졌는데 저게 견출하다고 대단하다 야 그래서 3,500달러를 얻었어요 와우 뺨 근데 왜 지금 지금 다 브루스 퀘스트밖에 없지? 조용히 해 매니 퀘스트 없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뭐 그거 있나 로그 말고 아냐 랭킹 말고 전반 로만의 친밀감 96% 존경심 100% 로만 미션 달성도 엥? 잠깐만 왜 60이야? 게임 의존도 새끼의 밥보다 게임 게임 게임충이란 거네 이걸 다 100을 채워야 되는 거야? 미션 달성도 제이콥 거 다 깼네 파우스트 미션은 깼고 매니 미션 66% 한 번만 더 끼면 깨는 끝나는 거네 브루시 퀘스트 50% 로만 퀘스트가 남아있고 뭐야 이게 예이씨 등을 떠밀었는데 사람 등에서 비가 나왔습니다 이 게임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얍 얍 얍 근데 뒤에 쫓아와서 날 팰려고 할걸? 찌짜네 어 음 음 꺼져 여자 따윈 안 만든다 이 게임 그냥 사람 죽이기만 할 거다 뭐야 로만 왜 여기 있어 뻑 엥? 컴온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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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이야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너가 엥? 에엥?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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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니끼. 야 근데 브루스가 저렇게 한 대 빵 맞았을 때 아파했는데 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 대 맞았을 때 안 아파할까 왜 그게 궁금해졌어 차가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이거 훔쳐야지 와장창 야 이거 그냥 내비게이션 있는 차네 역시 좋은 차를 훔치면 내비게이션이 딸려 들어와요 빵빵 빵빵 어지럽죠 여러분들 그걸 노렸어요 으허허 근데 이게 1인칭 자체가 그 느낌이에요 그냥 진짜 운전하는 느낌이야 옆에 돌려볼 수 없다는 게 좀 흠이긴 한데 러브 미 애꽁자인가요? 공짜인가요? 날 여기에 집어넣었다면 공짜... 공짜여야지 음... 호산 남겨주고 로만 남겨주고 1억 천금 꺼져 흠... 러브 미 저런 놈이랑 데이트를 해야 된다니 바로 쫓아버려야겠군 엥? 데엄! 빵맨? 아 매일 올 때까지 이렇게 싹 돌아다니는 거야? 으... 싫다 씨이이이... 맨~~~ 아 진짜 조용히 해 그냥 나 무시할래 어디가 아비 나한테 그냥 개즈랄 하는거야 아휴 뭐 이거 아직도 곧 들어올 예정 곧 들어올 예정 곧 들어올 아 아니구나 이미 가지고 있다 AK 곧 들어올 예정 샷건 단 팝니다 곧 들어올 예정 도대체 파는게 뭐야 알라봉 음 씨 잠깐만 제이코도 왜 갑자기 나한테 에잉? 왜 갑자기 제이콥은 나한테 끝났네 이랄 야 니 운전실력이 정말 대단해 하면서 그냥 치밀도가 쌓인거요? 소방서 브루시 브루시 아니 그래서 메일이 언제 오는데 그래서 메일은 언제 오냐구요 난 도대체 이걸 정처없이 떠돌아다녀야 할지 그게 참 불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총들은 언제 다 풀릴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빨리 뭐 총이 풀려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아니 왜 연락이 안올까 이 사람은 그냥 쳐 자고 있을까 어데 집 다 탔어 이 사람이랑 아는 척이나 할까 저번에 이런 아저씨한테 한번 만났다가 돈 주던데 다시 또 던져요 던 주려고? 너 뭐 줄래 저장하고 오면 돼요? 메시지는 엥? 야 저번에 돈만 주고 끝나도만 왜 갑자기 이러고 있어 타? 어디까지 데려다 줘? 음... 좀 멀었다면은 난 널